이번 시간에는 DNS 레코드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DNS 레코드 중에 하나인 CNAME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어떤 서버의 도메인 네임을 지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DNS4U.GA라고 하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컴퓨터의 IP를 DNS4U.GA라는 도메인을 이용해서 접속하게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네임 서버에게 보시는 것처럼 DNS4U.GA는 52.231.13.22라고 정보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A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A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DNS4U.GA의 IP 주소가 이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DNS 레코드라고 해서 DNS 서버에 우리가 저장하는 어떤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 한 건을 DNS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건 뭘까요? 이것은 이 탑 레벨 도메인을 관리하는 이 서버가 서버의 DNS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 한 건인데 이 한 건은 DNS 레코드 타입이 A가 아니라 NS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DNS4U.GA라고 하는 도메인의 관리 네임 서버는 ns01.prenum.com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DNS 레코드 한 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 서버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특정 도메인 네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 정보 한 건 한 건을 DNS 레코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이전에 해봤지만 한번 리마인드 할 겸에 빨리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DNS4U.GA를 관리하는 서버인 이 프리놈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NS4U.GA에 대한 네임 서버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웹 서버의 IP 주소가 저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고 IP를 적고요 그리고 TTL은 한 300 정도로 그리고 A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DNS 레코드의 형식이 A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Save Changes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DNS4U.GA라고 하는 도메인의 A, address의 약자거든요 IP 주소는 52.231.13.22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에다가 블로그를 붙이고 똑같은 A에 자 그리고 똑같은 IP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블로그.dns4u.GA의 IP 주소가 이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dns4u.GA로 접속이 되고 nslookup으로 dns4u.GA를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도메인은 중간에 캐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갱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메인을 세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 시간 차이로 인해서 혹시나 바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cname 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dns-record라고 나중에 검색을 해 보세요 저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list of dns-records-types라고 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어떠한 dns-records-types들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type인데요 a-type은 address-record라고 해서 returns-ipv4-add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1680.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형태의 IP가 ipv4예요 그리고 이 목록을 보면 우리가 또 봤던 ns 이게 뭘까? name-server-record입니다 그래서 name-server-recor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메인에 대한 처리를 다른 도메인 네임 서버에게 위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레코드가 ns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굉장히 많죠 cname 이라고 하는 레코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cname-record는 무엇인가?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서 귀찮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죠 제가 그림을 안 그려드려도 cname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cname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cname-cname은 좀 볼만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atype-record와 cname-record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atype-record는 어떤 도메인 주소에 대한 ip-address를 매핑시키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atype-record입니다 그러면 cname-record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별명을 저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 도메인에 대한 별명으로서 www.example.com 이라고 하는 주소를 정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example.com으로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a-record에 의해서 192 0.1.1이 열려요 그러면 www.example.com으로 누군가가 접속을 하게 되면 cname-record 타입에 의해서 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연결이 되는데 example.com은 ip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example.com의 ip를 찾아서 결국에 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나 역시나 또 cdn.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하면 이번에는 cname이라고 하는 저것에 의해서 또 다른 사이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ecord는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 cname은 도메인에 대한 또 다른 도메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cname은 언제 쓰느냐 a-record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하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ip 주소를 가리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xample.com이라고 하는 저 사이트가 ip 주소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가리키는 또 다른 주소의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ip 주소를 바꿔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 사이트들이 cname을 통해서 example.com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example.com이 a-record의 ip 주소만 바꾸면 나머지 도메인들은 이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렵죠. 어려운 얘기가 맞아요 바로 그것이 cname입니다 그래서 cname은 별명을 붙인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럼 dns4u.ga라고 하는 도메인에 api.dns4u.ga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봅시다 여기에다가 api라고 이렇게 쓰고요 dns4u.ga라고 쓰고요 여기를 cname으로 바꾸는 거죠 ttl은 짧게 잡으면 자주 바뀌니까 저는 300을 했고 자주 안 바꾸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300은 5분동안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면 여기에서 dns4u.ga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save changes 그러면 이제 우리의 dns 서버에 레코드 한 건이 추가되는데 그 레코드는 데이터 타입이 레코드 타입이 cname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pi.dns4u.ga로 접속하니까 잘 나오네요 그리고 ns lookup dns api.dns4u.ga라고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dns4u.ga에 canonic call name, cname을 풀면 이겁니다 dns4u.ga이고 dns4u.ga의 ip는 이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name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소를 부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name은 어떤 방식이요?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으로 가리키게 하는 것 A 레코드 타입은 도메인을 ip로 가리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dns 레코드라는 개념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dns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레코드 타입들을 뒤져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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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